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는 아닐 것 같긴 해요. 이 영광을 또 다른 아디스트분들께 저희는 내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타도 그렇게 생각해요? 받았으면 좋겠는데. 그래! 이건지! 솔직히. 마음을 요즘에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. 네. 뭘 물어봐요, 그런 걸. 상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? 이إ 계 må 끝나자 hourly 이제 Ausching과 소변형 molé질이 아이스크림 울리면서